노블록스에서 실력을 알아보는 게임이 몇 가지 있습니다. 그 실력을 대표하는 유튜버분들이 있죠. 점프맵에서 집사님, 배드버즈에서 낭만님, 그리고 모든 걸 잘하는 백나른! 아무튼 오늘은 새로운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. 점프맵 고수인 집사님이 과연 머더에서 캐리할 수 있을지, 머더에서도 점프맵에서처럼 엄청난 컨트롤을 보여주실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갑시다! 구독하면 안자나 먹지! 구독 부탁드릴게요! 이 영상은 시청자 참여 컨텐츠로 한국모델 기본 에티켓을 준수하지 않고 촬영하였습니다. 따로 비공개 서버에서 촬영하며 모두 합의하에 촬영되었으므로 티밍, 캠핑, 자기들끼리 싸우는 건 컨텐츠의 재미로만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우리 여러분 넘어갔습니다. 안녕하세요, 형들입니다. 시청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! 아우, 아우, 씨, 쩌워!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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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자 그리고 집사님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죠 야 방금 칼소리 안 났어? 방금 시작하자마자? 어? 잘못 들었나? 아 그 칼소리 왜 났냐면 야 보안관 누구야 이거 집사나 나 아니야 야 잘 봐 잘 봐 잘 봐 내가 보안관 모습 드러내고 다 잡아줄게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칼소리 나잖아 그러면 뭐더고 그리고 총소리 나면은 보안관이고 일반 시민은 띠링 소리 나거든 집사님 제가 방해할게요 얘 앞에 있는 보안관 죽여줘요 집사님 보안관 빨리 죽어봐 내가 영웅할래 와 둘 다 A 진짜 안 좋다 와 둘 다 진짜 못 맞춘다 야 내 실력 기다려봐 저 저거 피하는 집사님 저거 피하는 것만 잘하지 저거 맞추는 거 진짜 못하네 야 백나른 뭐하냐 그 망묘 어디갔어? 안녕 나르나? 방묘야 너 왜 죽어있냐? 나 초반부터 죽었어 내가 처음에 망묘 죽였어? 네 1투로 죽였잖아요 돌이터에서 맞아 야 망묘야 너도 날 구하러 왔구나 아니야 나도 잡혀왔어 보위님 건어 하실래요 콜 콜 콜 뚜 안녕 집사형 잡아버리겠다 야 대저택 대결 아 왜 안 맞아 내가 방금 찐텐으로 해봤다 1인칭으로 해야 잘되네 이거 어 야 누가 아직 생존자가 더 있었구나 아 나 얘가 마지막인 줄 알았어 지금 생존자가 3명 있는데 끝 또 죽였다 한 명 나 방금 맞추는 거 봤어? 막묘야 봤지? 봤어 저 봤어요 나 못 봤는데 오 이게 그냥 바로 앞에서 죽여버리기 근접근접근접킬 근접킬 웃잡았어 오오오오 짱 못해 잡았다 근데 하나 더 남았어 저거 어떻게 나지? 아 여기 야 어쨌든 백날은 내 화면 나중에 꼭 넣어라 나 멀리서 잡는 거 아 이거 근데 집사님 실력 이건 나랑 비슷한 거 같아 막묘야 그치 우리가 약간 방심해서 그런 거지 방심 안 했으면 우리 둘 다 안 죽었잖아 야 아까 망묘 감탄사 못들었어 와 진짜 잘한다 못들었어? 아니 나 그런 적 없는데? 그래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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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거 딱 보니까 일단 어?! 뭐야 뭐야 야 죽었어 방금 야 이거 로이즈 이거 야 이거 100% 로이다 이거 야 로이다x3 로이 다 이거 로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 보니까 내가 무조건 로이 이거 같았어 이거 로이 진짜 야 로이 지금 숨었어 로이 어딨어? 야 뭐다가 숨는 게 어딨냐? 야 로이 지금 칼 던지고 있다 얍 얍 야 근데 우리 보안관 누구야? 총 총 누구야 빨리 죽어 나한테 총을 넘겨 뭐? 너냐? 뭐야 보안관 너냐? 아 큰일 났다 야 너 빨리 가 빨리 가서 보안관 망면해 아 뭐야 집 쌓였어? 아 이걸 죽네 와 아깝네 아까워 야 근데 이게 그냥 머더보다 칼 판정이 안 후하다 그냥 머더는 근접해서 칼 진짜 후한데 아니 뭐야 왜 2연속 집 쌓아 뭐야 아 누가 구라핑 쳤어 로이라고 아깝다 아까워 아 로이 아니었어? 야 내가 2연속 머더였으니까 이젠 나 머더 안 걸릴 거 같아 아 진짜 야 이거 백나른 의심스럽다 이거 진짜 백나른다 아 무슨 소리야 야 처음에 저런 말하는 사람 머더야 진짜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막 사랑 죽일 거 같아 그런 거 같아? 야 백나른 영진 진짜 어선지다 야 망묘다 아니 이걸 뭐냐 이 망묘 망묘 칼 던졌다 봤다 아니 이제 칼을 막 들고 다니더라고 아니 아니 여기 사람들 왜 다 구경하고 있냐고 야 어차피 망묘가 머더면 안전해 얘들아 그냥 구경해 망묘가 나한테 칼 던져 아 망묘가 나 살려줘 아 망묘야 난 저렇게 칼 들고 긴장감 없는 아 아 죽었다 너 죽어 아 데리고 놀다가 죽어 야 노이야 너 뭐야 으악 으악 망묘야 가까이 오지 마라 아 야 잠깐 이거 백나른이다 백나른 망묘야 가까이 오지 마라 어 어 야 같이 놀자 가까이 오지 마라 망묘야 가까이 오지 마라 우리 친구하자 너 근데 그 가짜 칼 왜 안 빼고 왔어 너 이씨 망묘 진짜 모더행거야 아닌거야 이거 같이 놀자 어허 오오 야야 칼소리 야 망묘 아니다 망묘 아니야 망묘 아니야 망묘 아니야 누구야 누구야 망묘 아니야 야 모더 찾았다 하나 아 루이다 나 부왕관인데 아 어 너 부왕관이냐 으흥 아 나 부왕관을 타 아 우아아왁 nogown 응 아 저거 원래 내가 해야다가 되는건데 저거 내가 영웅 되는건데 전 내가 봤을 때 이거 기획 의도는 백나른의 약간 활약 상황을 넣기 원하지만 오늘 없을 거 같아 아 이거 집사님이다 이거 나 시민이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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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근처에 오는 사람 전부 살인마야 살인마 로이가 나 쫓아와 로이가 나 쫓아와 막매야 안녕 저러고 쫓아와 내가 나른이를 쫓아다일 때 저런 기분이었다 나른이 아 찾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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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매야 잘가 아 우리들 중에 아니었어? 아 진짜 근데 우리들 중에 보안관 있을 수도 있어 어어 오지마 오지마 으아아아아아 야 나 점프해서 내가 집 사듯이 맞아뒀어 갱날은 진짜 못한다 아 나 진짜 실력 보여줄게요 아 진짜 아아아아아아 고마워 야 도대체 로이는 왜 죽인거지? 우와 피버타임이래 우와 대박 오 집사네 아아아아아아 아 이걸 치네 아 로이가 너 가까이 오지 마라 아 야 야 이제는 보안관이나 죽일라네 하하하하 나른아 이거 와봐 나 죽이지 마 나 죽이지 마 야 아 진짜 나 왜 죽일라 그러는 거야 나 뭐도 아니라고 호호호호 오오 뭐야 야 Who 죽었어 나 아니라고 했잖아 야 저거 집사님인데 에 영기가 나 아니야 에 영기가 저거 집사님인데 딱 봐도 저거 우후 왜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안 죽냐? 아니 집사님 오늘 머더 몇번 걸리는거야 저사람 어? 오오오 김치찌개 와 나 방금 살이다 4번 지나갔는데 그 밑에 시민 걸렸어 장난하냐? 의심스럽다 백날은 저건 연기다 저건 연기다 야 지금 혼신의 연기중이다 백날은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어이가 없네 야 백날은 죽여야 된다 저거 보안관 저거 보안관 빨리 나와서 죽여야 된다 저거는 야 보안관 백날은 죽여 어? 아니 시민이었네 아니라고 했잖아 아 미안 야 왜 그렇게 오브액션으로 연기해 야아 망명다 야 망명은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 아 아무나 죽여 다른 애 죽여 어 내가 먹고 야아 맞아달라고 나 못 맞추겠다고 망명아 그렇게 붙지 말고 그냥 원거리 대결해 그냥 자 기둥 뒤에 숨어 모습 드러내서 칼 던지고 다시 들어가 뭐하냐 망명 있네 자 던지고 들어가고 던지고 들어가고 반복해라고 Mutter 와 꿀떼 치렀 бл hey ữ 어 오지 않네 뭐야 근데 시민이 이겼는데 시민이 왜 승리야? 승민이 왜 승리야? 아 진짜 미치겠네. 또 안 걸렸어? 아니 23푼데 진짜 어이가 없네. 야 먼어 누구야? 전 아니에요. 일단 안 하니. 나도 아니고. 아 이거 또 누구야. 이거 보디가 우리 오이 아니야? 아 저 진짜 안 돼. 아 누구야 진짜. 아 진짜. 아 나끄나. 아 진짜 누구야. 야 먼어 누구지? 오 야 먼어의 살인소리라 들린다. 누구냐 먼어. 아 진짜 개웃기네. 야 먼어 누구냐 진짜. 그러니까 먼어 누구냐. 아 깜짝이야. 아닙니다. 1-1에서 이기는 사람이 서로 치킨 사주기. 1-1에서 이기는 사람이 서로 치킨 사주기. 얼때까지 치킨이 걸린 1-1. 지금부터 지우는 사람은 자동심도 구겨지고 치킨도 뺏기리. 2-3. 고등 스 Surelyون 2-1 요온 이... 그렇게 자 집사님 치킨 갖고 오세요 야 얘들아 나라님 이렇게 맞아주면 돼요? 맞아준 척 하지마 아 진짜 이거 맞아준거야 막매야 어딜 은근슬쩍 일로와 막매야 어딜 은근슬쩍 일로와 막매한테 죽다니 자 이렇게 오늘은 우리 과연 점프의 고수는 머더를 얼마나 잘할까 한번 알아봤는데 야 내 슈퍼플레이 제대로 써 넣어라 제가 머더일때 저한테 칼 먹고 죽는거 보니까 그거는 내가 죽어준거에요 죽어준거 아 나랑 비슷하다 자 우리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려주셔서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야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할까요? 가든가 말든가 우리 셋이 놀거야 야구 그럼 안녕 안녕 잘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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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